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피트저연구소의 이성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25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같이 보실 종목은 카카오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035729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가 소폭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200종목인데 오늘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어요. 시장 흐름들이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구관에서 자, 여기에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전고점에서 돌파를 한 다음에 좀 성장통이라고 좀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는 성장통일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서도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카카오도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안타까운 점들은 장중, 장초반에도 시장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좀 빨리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여기 상단부분의 저항구간에서 영향을 좀 받고 있구나. 제가 이전에는 괜찮다라고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좀 돌파를 할지 말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결정하기 결정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내일 좀 돌파를 할지 이탈을 할지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내일이나 모레 좀 결정이 될 것 같죠. 이탈한다고 하다면 여기 이때부터 좀 매수를 진행하셨던 분들한테는 여기서 차익실현 조금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 하단부분을 다시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돌파를 한다면 좀 홀딩을 진행을 해보시면서 전고점인 40만원부분까지는 돌파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카카오에서 저번에 여기 전환사체를 발행을 하면서 좀 45만원부분에서 전환가액을 설정을 하는 약간 그런 좀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뭐랄까 그런 전환사체를 좀 발행을 했어요.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여기 이 구간 여기 이 공시 전환사체를 발표를 하면서 45만원 정도로 교환가액이 47만원 47만원부분에서 이제 교환가액을 발행을 했는데 이게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가 없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47만원이라고 하면 45만원에서 47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자신감은 있어 보인다. 이 기업에서 성장을 한다는 부분에서 자신감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지금까지 좀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이건 11월 5일 기사인데 이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한줄광고힘 카카오 분기매출 1조 넘었다. 지금 3분기의 실적을 1조가 넘는 실적을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죠. 3분기 실적 1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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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 분기당 1조 여기다가 이제 내년 이번 연도 4분기 4분기 실적 전망치 추정치인데 1조 1,900억원 영업이익도 조금 더 늘어나는 것들이 좀 확인되죠. 이제 영업이익이 1,000억 분기별 영업이익이 1,000억인 겁니다. 4분기 그리고 1분기 2분기 전망치가 계속 증가가 될 거다라고 좀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지금 약간 주당 EPS가 1,345원 1,500원 이렇게 되면서 어 지금 이제 1분기 1,500원 자 연간 주당 EPS를 좀 볼게요. 연간 보면은 5,000원 부근 5,000원 부근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추정치를 자 6,000원 8,000원까지 올라갈 거다 어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추정치를 어 시장의 추정치를 자 EPS EPS가 지난 작년 2019년에는 단기 순익 지배 순익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 순익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 EPS가 확인이 안 되죠. 적자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아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주당 EPS가 5,000원 6,000원 8,000원까지도 올라갑니다. 이번 년도는 다 끝났죠. 내년에 6,700원까지 아 6,500원까지만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자 교환사체 발행하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대충 어느 정도 어 어림잡아가지고 계산했을 때 36만 어 36 37만원으로 잡겠습니다. 10만원에서 잡을 때 자 이제 6,000원 6,500원 어 자 6,500원으로 잡을 때 주당 EPS가 56배 PER이 어 PER이 PER이 56배가 된다 이런 부분들 내년에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서는 5,000원대 위치에 있으면서 주가가 조금 어 이거보다 좀 높죠. 5,000 추정치가 지금 5,086원인데 조금 더 잘났으니까 5,000 한 어 100원으로 잡을게요. 5,100원 하면은 어 여기 37만원 30 자 어 어이구 37만원에 37,000원에 37만원에 5,100원 5,100원으로 잡으면은 72배 72배인데 내년도에는 50배까지도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아 주당 EPS 같은 경우는 상대성 지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 저평가 그냥 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어 도 도 도립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 자 주당 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도립을 할 거다. 라는 부분들이 전망치로 좀 제시가 되면서 어 지금 주당 그 분기별 순이익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게 여기에서 나와주고 있는 지난해 매출보다 40% 증가한 1조대다. 영업이익은 어 103% 오른 1202억원을 기억을 했다. 자 대박난 카톡의 한줄 광고 3분기 장점 매출이 작년 기간보다 40% 증가한 1조 기록을 했다. 카카오 매 분기 두 자릿수 이상의 폭발적인 실적 증가율을 보였다. 여기에는 쇼핑 카톡 광고 톡비즈 카카오톡 기반의 사업 부분 성장이 자리하고 있다. 톡비즈라고 하는 것들은 카카오가 지금까지 생태계 플랫폼 그런 것들에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생태계들 톡 뭐 TV 모빌리티 뭐 등등등등 어 그리고 뭐 이런 뱅크 페이 뭐 이런 뭐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많이 했죠.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제 이 카카오톡 기반으로 사업을 광고 카톡 광고 쇼핑 이런 부분에서 성장성을 폭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3분기 톡비즈 매출이 1년 전 75% 증가한 자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카카오는 지난해보다 5월부터 시작한 카톡 한줄 광고인 비즈보드가 지난 9월 광고주수가 1만 2천 곳을 넘으면서 올해 목표했던 1만 곳을 조기에 달성했다. 디즈보드는 이인자가 광고를 누리는 했을 만큼 과금이 되는 성과형 광고다. 자 카톡 선물하기 톡스토어 쇼핑 거래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추석 전후로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통해 가족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이용자들이 늘어난 덕분이다. 이건 약간 코로나의 수혜를 받은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죠. 일본 웹툰 1위 달리면서 콘텐츠 매출 상승 이른바 집콕 쪽이 늘면서 웹툰 게임 콘텐츠 사업도 매출이 26%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카카오 페이지 다음 웹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유료 콘텐츠 매출이 61%나 증가했다. 특히 일본에서 운영하는 웹툰 서비스 피코만은 거래가 이용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정신하며 지난 7월부터 월간 기준 일본 만화의 매출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 갈평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 신사업 매출 1년 전보다 139%가 증가했다. 카카오의 신사업은 출시된 지 4,5년이 되면서 투자 비용이 줄고 이 부분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들이죠. 신사업에 투자를 할 때는 매출액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끌어올리고 나서부터는 이익이 개선되면서 투자했던게 회수가 되는 그런 논리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면서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잡았다. 4,5년 동안 사업이 안정화되니까 이제 또 투자하는 것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앞으로도 앞으로도 조금 더 매출 투자 비용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에 개선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으면서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업이익의 그런 기회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았다.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 중기 성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매출이 올라가니까 1분기당 3개월이면 적어도 한 번 투자했을 때 내년에 다음 이번 다음 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거다 라고 보고 투자를 하니까 최소한 최소한 분기별로 시나리오를 잡아가지고 투자를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우리 테마 종목들 10% 20% 급등을 하는 그런 종목들 보다는 안정성 있고 리스크가 좀 덜하고 빠지면 사고 빠지면 사고 여기서 빠지면 더 밑에서 사고 올라가면 기다렸다가 팔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뛰어나다. 그런 재무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하면 이제 배당수익률도 지금은 배당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배당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나중에 좀 사업이 안정화되고 하면 배당수익률을 좀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뱅크랑 페이 그런 부분에서 상장이 좀 예정되어 있는데 상장을 하고 나서 뱅크 쪽에서 이제 배당을 좀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이건 지분에 따라서 자 카카오가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카카오가 여러 가지 회사를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뱅크 뱅크, 페이 톡 아 카카오톡은 여기니까 자 여기 이런 식으로 뭐 광고 모빌리티 뭐 이런 등등등이 있잖아요. 자 뱅크가 상장을 해야 카카오톡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잖아요. 지분만큼 상장을 아 여기 배당을 해야 배당을 해야 어 상장을 해가지고 투자한 사람들한테 배당을 좀 주고 배당의 목적으로 이제 주가 어 주가의 가치 주당 가치를 좀 끌어올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지분 구조에서도 본다면 상장을 하면서 상장을 시키면서 배당을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톡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어 이제 카카오 뱅크라든가 페이 뭐 이런 증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상장이 좀 진행이 된다 자연사들이 IPO를 진행한다 이런 부분들에서 IPO가 진행된 그런 기업 지금 카카오 게임즈 게임즈가 상장이 됐는데 카카오 게임즈도 따로 이제 배당을 하겠죠. 카카오한테 카카오한테 배당을 좀 진행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카카오도 이제 투자한 주주분들한테 좀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배당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배당 자 이제 사업이 좀 안정화되고 이런 식으로 연간 사업이 계속 안정화되면은 이제 배당을 좀 늘리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투자를 좀 받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 좀 나설 것이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먼 얘기긴 해요. 먼 얘기긴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기업성만 딱 보고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들 그런 시에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여기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이 보이시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저희가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데 여기 게시판 11월 2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저희가 장전에는 뉴욕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려놓고 그리고 9시가 딱 되면은 종목 추천 드립니다. 9시 센트럴 인사이트 현재가 11,900원 기준 매수 1창업표가 12,25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1분에는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현재가 36,600원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창업표가 37,700원 손절가 35,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 올릭스 현재가 75,000원 기준 매수 1창업표가 77,200원 손절가 72,000원으로 단기종목 3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리고 차트상 이렇게 어떻게 올라갔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수익구간 이렇게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한국테크놀로지도 바로 수익 바로 올라갔네요. 1창업표가 1창업표가랑 손절가랑 이렇게 또 알려드리고 몇 종목이 지금 현재 들고 있는지 댓글로 이렇게 상세하게 다 안내를 드리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올릴수다. 매수과 매수과 손절가 잘 시켜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가 매수하거나 많은 돈을 따라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꾸준하게 이렇게 무료로 종목을 받으셔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내리신 것도 괜찮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니까 여기 이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수익률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고 오늘 추천드린 종목이 수익 청산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꽤 실력이 있으시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단기적으로 좀 빨리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종목을 결과를 내고 싶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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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